아 아 아 아 추적장치를 사용해서 이거 아 이거 어디에 있다는거야? 어디로 가야되요? 신호를 따라가십쇼 이쪽으로 가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따라가? 아 이게 지금 유적으로 들어가는거야? 이게 에일리언 원하고 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지금 토대로 해가지고 하는거래 이게 야 일로 가는거 맞냐? 그냥 애들 따라가면 되는거야 애들? 애들 따라가면 되는거야? 이게 신호가 뭐가 맞나? 어 뭐야 어 여기다 여긴가본데 어 여기 맞나보다 일로 가는거 맞아요 지금 계속 가라고 나오거든요 뭐야 이 게임이 에일리언 원하고 투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화에요 님들 죄송합니다 에일리언 원하고 투 사이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에이 자 시라리를 바탕으로 만든 게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이 아 이쪽으로 계속 가는거 맞죠? 에이 어디로 가는거야? 그냥 얘네 쫓아가면 되는거겠지? 야 이거 제대로 못키지도 않아 내가 어디로 가라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여기서 기다리라고? 뭐야 장애 사이에 돌파구를 찾으십시오 장애물? 장애물 여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는거 같은데? 장애물 사이에 돌파구를 찾으십시오 시작한지는 그래도 꽤 지났죠 님들? 에이 지금 아마 한 4 50% 단계라고 들었어요 저는 지금 이걸로 가는거 맞아 근데? 이쪽으로 가는거 맞나? 길이 이쪽 밖에 없던데? 여기 아닌거 같았다 내가 왔던길 지금 돌아가고 있는건가? 그건 아닌거 같은데? 근데 혹시 제가 왔던길 아까 온길이야? 미안 미안해요 길이 이쪽 밖에 없길래 나 왔던길이구나 죄송해요 죄송해요 몰랐습니다 왔던길 맞나? 자 이쪽으로 가라고 나오는데 어디로 가야될까요 이게? 지금 길을 잘 모르겠네 아 여기있어? 여깄다 어게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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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줄께 올려줄께 올라가 자리 오케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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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금perform 안 올라갔 오케 둘러볼게 오오옹오옹 막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자 아무도 것도 없구요 여기로 해서 앞으로 가면 흠 흠 아니 정이야 야 나 살아있어 괜찮아 나는 살아있어 롤루, 괜찮으세요? 어, 오케이 뭐야? 돌아갈 수가 없어 오케이 제발 조심해 달래요 옆으로 빠져서 쭉 지치는 거 같은데? 신호기가 뭐 먹혀야지 뭐 이거 뭐 먹히냐 이거 뭐 신호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신호기가 먹히지도 않아요? 아닌데 길을 제대로 가르쳐줘야지고 신호기 뭐 또 부금 왜이래? 부금 왜이래? 어 부금 이러는 거 아니야? 부금 이러지마 심착하게 아이씨유? 내가 뭔가를 발견한 거 같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일로 가는 건가? 여긴 막혔고 자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자 오케이 이걸 날려버리는 거죠? 오케이 폭발물을 설치합니다 자 여기다가 설치하면 다이너마이트죠? 어 물러나세요 물러납시다 자 LT를 계속 누름 딱 동시에 누름 아 좋아요 폭탄 터뜨리고 나서 이제 길을 터준 거겠죠? 아 애들이 오게 돼 오케이 팔로미 갑시다 갑시다 어디로 가야하오 아 세명이 네명이서 가는 거예요 네명이서 근데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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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하나 인류가 우주로 가게 된다면 솔직히 이렇게는 안 만들 것 같지 않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이렇게는 안 만들 것 같습니다 아무리 디자인을 창렬을 내도 이렇게는 안 만들 것 같거든요 아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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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처럼 하는 거죠 디자인 진짜 창렬 아닙니까 님들 거의 80시대에요 80시대 08년도도 아니고 뭐야 왜 안 돼 왜 안 돼 외계인 만나면 딱 죽기 좋은 그거라고요? 아니야 뭐야 우와 이야 야 이거 프레덴터 그거 아니냐 근데 프레덴터 우주선이잖아 이거 프레덴터 우주선 우와 우와 개간지나 작살난다 우와 프레덴터 프레덴터 우주선 이야 간지 폭풍 간지 자 물 한잔 먹어주고 야 그럼 프레덴터도 나와 여기서? 와 개간지난다 자 이제서야 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는 목통이었죠 솔직히 어떻게 들어가는건지도 몰랐어 이거는 솔직히 완전 목통이었어 목통 자 어디로 가요 하오 아 여러분 다음주 화요일에는 프레디 피자 가게 2로 하겠습니다 투 원 원은 그냥 그만하고 이제 원 솔직히 뻥 뽑았잖아요 그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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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 음 자 여러분 오른쪽 하단에 추천 제차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구독 콕콕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버려진 함선으로 들어가십시오 오 딱 봐도 에일리언 아니냐 누가 봐도 저기 에일리언 소골 아니냐 저기 어 근데 에일리언들 프레덴터 그거 영화 보셨어요? 진짜 프레덴터가 걔네들이 진짜 개항아치지 진짜 일부러 일부러 에일리언 씨앗을 뿌려가지고 자기네들 그냥 그거를 사냥하고 자기네들 죽을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사냥을 성공하면은 무슨 뭐 흉장인가 뭔가 그거 받고 이제 뭐 그런식으로 이제 뭐 개기부 하고 뭐 그런식으로 걔네들도 진짜 또른 놈들이야 진짜 무슨 사냥을 해 사냥을 에일리언을 내형 완전 창렬이다 막 이게 뭐 한번씩 생각해보면 막 에일리언이 막 이렇게 얼굴 막 어후 생각을 해 막 그 막 이거 막 그 촉수가 이불 오우샷 오우 생각 오우 오우샷 오우 생각하기 싫어 아 그게 성인식이야? 성인식이었어? 무슨 전사로서 뭐 인정받는다 아 그게 뭐 그게 말그대로 뭐 성인식인가 그게? 하긴 뭐 말 된다 어 뒤에 딱 쫄아 쫄아오고 있죠 자 탐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전사로서 인정받는게 아니라 헉 저 뭐야 오오 오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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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이인가? 오 뭐야 뭐가 있었는데 아 놀래라 와 이거 거울에 비치는 것 봐 와 깜짝 놀랐다 나 뭐 튀어나오는 줄 알았잖아 저기 엔지니어라고요? 뭐지 이게? 이게 뭐지? 이게 캐논이라고요? 이게 캐논이야? 이게 뭐지? 누구가 이래 왔었어? 아 그니까 여기보다 먼저 온 팀을 이제 그 흔적을 발견하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조난신호기를 찾으십시오 맵은 안되고 자 조난신호기를 찾으래요 조난신호기 말이 되냐? 조난신호기가 어디쯤인데? 뭔가 반짝반짝거리고 있을텐데 그러면은 조난신호기가 있다면은 어디쯤에 있을까?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조난신호기가 어디있죠? 보통 가까이 있진 않을텐데 이런거는 보자 이거 혹시 님들 어디있는지 아세요? 여기 맵이 너무 넓어서 찾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조난신호기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거 뭐야 어떻게 찾죠 이거를? 설마 여기있나? 이것도 아닌데 내려가는 거 어 뭐야?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잠깐만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 떨어지나? 안 떨어지네 아 아깝다 레이더요? 아니 레이더 뭐 있어야지 레이더 이거 어떻게 보고 다니는거야 도대체 이거? 레이더 쓸 줄은 모르겠어 레이더 뭔지 모르겠어 우리 어디로 들어왔지 근데? 길이 하나뿐인가? 일단 내려가 봅시다 바늘이 움직여야 된다고? 어어 여기인가 보다 여기인가 본데? 여기 어딘가 있나본데? 잠깐만 아무것도 없어 안 움직여 이쪽 반대편으로 가야되나? 자 여기 일단 한번 핥아봅시다 조난신호기 이게 에일리언1 때 마지막 장소인가? 그 완전 킨 나타나가지고 그 킨 에일리언 나타나가지고 거기 싸웠던 거기 장소인가? 여기가 완전 반대로 온 것 같은데? 어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여기여기인거 같은데? 여긴가? 뭐야? 아 뭐야 여기로 올라가는거야? 아 뭐야? 아 여기잖아? 어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와 개쩐다 개쩐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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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로 가는거 맞겠죠? 어 왜 나 혼자 가지 근데? 왜 나 혼자 가는거지? 왜 나 혼자 가는거지? 아유 감사합니다 자식 여러분 추천주차 감사하구요 자 유튜브구독 뭐야 조난신호기를 끄십쇼 뭐야 이게 뭐지? 이게 조난신호기야? 이거라고? 뭐야 어떻게 끄는거야? 신호를 끄기 이게? 뭐야 어떻게 이게 끄는거야 이게? 아 조용히 좀 끄세요 뭐 이렇게 급하게 끄세요 돌아가야되는거지? 자 원치로 돌아가십쇼 원치가 뭐야? 원치가 뭐지? 오케이 자 자 이제 딸의 지금 그 이제 운명적인 만남과 자 너에게 다키를 자 원인치 원인치를 원치라고 한거야? 키야 좁졌네 뭐야 이거 뭐야 어? 뭐가 있어? 뭐가 나타났는데요 님들? 쟤 뭐지? 가면 왠지 이벤트신이 일어날거 같은데? 같이 가 가까이 가봅시다 뭐가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님들 반짝반짝 아 나 이 게임만 하면 너무 긴장돼가지고 왜 안올라가져 왜 안올라가져? 왜 안올라가져지? 모르기 됐다 오 아 아까 그거죠? 님들 구멍 뚫린데? 거기 말하는거죠? 예 아 간치라 아 역시 역시나 뭐야 이걸 원치라고 하는거야? 그렇구나 아 이걸 원치라고 하는구나 야 이거 내려가면 엘리언 각이야 이거 내가 봤을때는 어 굴럭 아 아 아 뭔데? 뭐지? 아위위백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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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소리 소리 쇠시였어 방금 어 아 이거 엘리언 각이야 이거 누가 봐도 엘리언이야 아이 진짜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지 제발 허 허 salon 오우 마이 ROB 이런데를 왜왜와 이런데를 왜왜와 이런데를 왜와 이런데를 왜오가지고 이씨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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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킨 나타날 거 같은데? 야 킨 나타날 거 같애 오! 이벤트 신이다 아 이거 100% 열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오오오오오 쉿쉿쉿 열렸다 열렸다 알깝다 알깝다 이거 반짝하면서 튀어나오겠지 이제 덮치겠지? 안돼에 이쁜이 이쁘니 너는 먹히면 안 돼 야 우주선 뚫어버려? 이거 헬멧을 뚫어? 원래 뚫었나? 못 뚫지 않나요 님들? 아 진짜? 아 그러면 얘 딸 죽은거에요? 지금 주인공 딸이? 와 진짜? 겁나 부르스네 얘 딸은 그냥 죽은거구나 와 개쩐다 와 엄청난 엄청난 그거였죠 엄청난 긴 그거였죠 여긴 뭐가 있지? 뭐가 있나본데? 화염방사기를 질부십쇼 화방 야 화방 준대! 화방! 화방 준대! 오예 화방이다 화방이다 어딨어 어딨어 어? 오예 이 템 템 템 템 오예 화방이다 우오오오오오 옥가 하니말로 화방이면 이제 다 쓸어버리는거지 그냥 자 세이브 해야됩니다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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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세이브 해줘야죠 아 최종정답 아껴야 된다고요 아 이거 일회용이네 설마 잠깐만 여기 문 열려 있는데 오 문 열린다 잠깐만 일로 가는건가 아 일로 가는거 아닌데 일단 한번 가보자 뭐가 있는지 지금 여기 있는 님도 엘리언이 안나오는덴가봐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는 괜찮은거 같습니다 이거 휴대용 조명건전지? 잠깐만 휴대용 조명건전지 휴대용 조명건전지 어떻게 어떻게 하지? 고급량 고급량 만들자 고급량 인지상적 만들어야죠 아닌가? 아 연료가 저렇게 안나와 그래? 여러분 화염병을 좀 이따 한번 만들어볼까요? 화염병 한번도 안만들어봤잖아 허방? 오 개꿀 자 이걸로 다 지지고 복구하는거죠 그러니까 진짜 위급할때 빼고는 안써야겠다 그러면 위급할때 빼고는 안써야겠네요 고철 아 못만드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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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량? 아 구급량 한번 만들까? 에이 만들지 말자 단발교 접속 자 띠띠띠띠 헨리 음성 시설제어 없고 뭐야 일로 가는게 아니었어? 뭐야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이거 세이브하고 불쇼하라고? 세이브할수있냐? 아 세이브 그래 한번 해볼까? 한번 써보자 세이브한번 해보고 불쇼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세이브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를 한번 제가 한번 어 조심해 인마 간다 파인드홀 뭐야 이런거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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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알았어 감 잡았어 음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아주 좋은 무기야 어 좋은 무기 좋은 무기라는걸 깨달았습니다 네 님들 잠깐 여기서 엔딩까지 얼마나 걸리죠 혹시? 여기서 엔딩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자 일단 일단 잠깐만요 여기서 엔딩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좀 혹시 알 수 있을까? 아직도 멀고 멀었어? 아 진짜? 아직도 멀고 멀었어 40%? yo Morgan 야 근데 이거 방금 썼는데 얼마나 다르지? 무기가 잠깐 잠깐 써도 될거야 그래도 그쵸? 최대한 아껴? 알았어 자 여러분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조금 일찍 끄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뵙겠습니다